어떡하지? 허술이 아닌가?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가 봐요. 왜지? 뭐가 잘못된 거지? 뭐가 잘못된 거야? 황대명 씨? 황대명 씨가 여기서 왜 나와요?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. 일단 여기서 탈출부터 하시죠. 네? 뭐하는 거예요 지금? 이거부터 쏘여 빨리. 잠깐만. 난 지금부터 이 그림을 자세히 볼 건데. 그거보단 직접 보는 게 나아요. 이해했죠? 이거 혹시 장난질 아닌가요? 애초부터 여기서 누굴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죠? 아니요. 분명히 뭔가 있어요. 몸이 더 안 더. 고득종, 김종성. 신수증. 고등종. 심하다의 시점에서 찬문의 순서가 잘못됐어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니. 정경 씨. 뭐하는 거야 지금? 어떻게 보세요? 고등호 씨. 고등호 씨. 지금. 고등호 씨. 고생하십니까.